니이나로 죽는다 아니요 죽는다 이제 나오나? 어 이제 얘 오비토가 그거 되는 거고 붙다 걔가 살리는 거다 그 세상과의 하자마다 우치하의 자 마다라가 살린다 마다라가 살린다 지이차도 우치하의 자 하하하 입안에 차가운다는 건 아직은 runners 살아있어지는 게다 지이차가.. 助게를 부탁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레이저는 아직부터 앞뒤여 그 전호로 안 permite 그분은 그분을 주변을 드리고 그것은 좋은데 무엇이라도 한일을 할까? 나는 이렇게 방에 관할 필요 없이 모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흠 이따가가... 너와 제가... 이따가가... 이 몸은 아니지... 이 몸은... 너는... 예초전형으로 살린거 나왔겠죠? 너는... 우치하의 사례를... 우치하... 마따라다... 마따라... 마따라가... 저게 죽으면 그리워지야! 나는... 그리워지야... 나는... 나루토 완전 좋아해가지고... 제가 스트림 아이디를 잃어버렸다가 최근에 찾았거든요? 근데 나루토가 있는거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마침 나루토도 제가 보고 있겠다... 다시... 그래서 그 김에 나루토 게임을 하자... 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에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서 켰죠... 엔담에 섰었던걸... 모르고 있었어... 이게 불의 눈 그건가? 불의 눈이 아닌데? 붉은단인가? 무한치쿠요미! 내가... 저는... 그냥... 앞으로... 모두에게 돌아가자! 이만큼... 그럼... 그! 그! 왜... 왜 나한테 눈을 여그래? 너는... 이만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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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은 더 강해지는 것 같지? 린은... 이번엔 둘이서... 죽을 수 없는 것 같지? 더욱더 여기있지. 기다려, 카치. 린은 이미 죽었지, 이 장면에서? 이건 죽어! 그래가지고 빡쳐서... 안 가지 않는 거 아닌가? 흑재치한테 맡기는 건가? 빡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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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하얀지지? 하얀지지구나? 하얀지지구나? 너희가 뭘 하는거야? 너희들은... 또... 류지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마다라가 1대0의 친구였죠. 나루토랑 카스케처럼 그런 사이 아님? 여다리바를 달아주기 때문에... 하하하하... 그루루루루! 너는 웃어! 미안해! 하아... 여기 와서... 거짓말이 생긴다... 넌 처음에 너희들을 봤을 때... 도둑이 너무 닦아있었을 때... 하지만... 하얀지지구나? 하얀지지요? 그 류지앤님은... 내게를 주기 때문에... 너희가 류지앤님은... 그렇군요 그렇군요 인간이 그렇게 생긴 척이... 내게를 다닐 나만은... 내게와 나이가...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그냥 말하지 않는 말이야. 당신은 계속 잊을까? 아! 말하지 않았다. 마따라의 말이야. 그냥 간단하게 말이야. 진짜 세상의 싫은 것을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큼의 꿈을 잃어버린다는 말이야. 꿈이야. 무슨 말이야. 죽는 사람은 죽는 것만큼이 가능해. 何だそりゃ?今度はバカバカしすぎて意味わかんねえよ 君の頭だとそうなるだろうね うるせえ!お前なんかもっと頭悪そうじゃねえか! 正解! ははははははは ったく…バカにしてんのかバカなのか… 今はそんなことどうでもいいか… とにかく少しでも早くこの体になれねえと あははは じゃじゃあおそりゃ! はい。リハビリ Тоんばなっすねえ 早く準備してもらってるなあ もちろん みんなに… よし…よっくそ… いいえ…関係で練習すぎたぞ also みんならとと思うんだもう、今 Using New TwoGo Fедиあ 以前はそのか? あらじゃあじゃあもう一回子ぐらま下です こここそ았는데、ここにはあるよ どっちか… ああ ハイー 오우! 뭐야 근데 화면이 나 이거밖에 스킬이 진짜 없는거 맞아? 나 진짜 스킬이 너무 고데기가 쳐 107 지원을 조심하라 사카라를 좀 모아야겠는걸? 아! 너 감히 나의 뒤를 때려? 어 뭐야? 하이! 어때 나 잘했어? B! 너냐? 아니였어 이런! 이런! 내가 너희들한테 속았어 당연하지 내가 좀 세긴 세다고 좋아 차크라 어? 내 또 찾아야 돼? 너다! 이제 진짜 너야! 오예이 아 나 진짜 새로운 스킬을 써보고싶은데 새로운 스킬이 뭔지 모르겠어서 어, 또 얘야? 오케이, 또 찾아줄게 어, 이번에도 B 하이 하, 어떠냐 저, 짱 세죠? 얘가 진짜야, 얘를 잡아야 돼 도망갔어, 쟤 또 도망가, 일로와 아 일로와, 일로와 야, 너 여기 있는 거 다 알아 좋아, 잡았다, 거의 다 잡았다 아, 나 여기 내가 원래 화면이 되게... 어, 다 잡았나? 오, 다 잡았는걸? 좋아 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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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 아, 여기서 이제 카카시가 린을 죽이는 걸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화나지 예에 하와 늦지네, 린 님 smells 감사합니다 이랑? 맞아, 근데 머리가 다 비슷하긴 하네. 근데 얘도 그게 있네? 네, 어서오세요. 내가 가야겠다. 내가 가야겠다. 간다. 이제 짱 세지. 오케이. 위치 안내요. 나니세. 나니세. 시작한지 한순간 넘었어요. 아마도? 기억이 안나네요. 언제 방송 켰지? 팔로우 감사합니다. 퐁. 근데 아직 중간도 아는 것 같아요. 카치이... 너가 약속해. 고마워. 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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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꼭 지킬게. 린을... 내가 꼭 지킬게. 걱정하지마. 햄... 햄... 아니야. 이건 아까의 슬픔으로 태어났다. 거기에 린과 카치이 있어요. 린을... 어떻게 할까?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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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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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은... 정해진다. 맞아. 카치이랑 신미가 나와야지 빨리...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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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딱 이 장면을 보는거구나. 근데 왜 죽인거야 이거? 왜 죽인거였지? 기억이 안나네. 뭐... 여기... 뭐지? 뭐지? 아 여기서 또 싸우지 이제 아 린이 인주력이 됐었구나 와우 와우 와 짱쎄 야 각성했어 와우 오비로 각성 와 짱쎄 이거 보세요 고마워 병나라님 와우 아 새로운 스피들 썸보자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오오 가 나는 매우 강력하지 너희들 따위가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잡아야 돼 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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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진짜 멋있어 근데 계속 스토리는 계속 볼 거예요 오늘 왜 못 막냐고? 나는 각성했거든 방금 미안한데 그만두지 않을 거야 포돌림 이거 스킬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써요 계속 스킬이 하나밖에 안 써지거든요 근데 원래 하나밖에 안 써지는 건지 아니면 내가 킬을 잘 모르는 건지 좋아 엔터 눌러서 스킬 볼 수 있는? 어 뭐야 아 이거 피 다 죽여가지고 피비가 내리는 거죠 거의 그렇구나 내가 지국에 좋아 하아 그래 으흠 흠 흠 흠 흠 흠 아 뭐야 자막이 갑자기 안 써 나루토는 일본어로 보는게 재미있어요 게이지 표시가 있어야 네 어서오세요 향제판은 너무 어색해 나루토 이제 미투가 모두 필요한다는걸 너는 없지 너는 여기에서 오늘부터 너의救世주 꿈의 세상 그 작품은 아주 쉽게 만들어진다 너는 내가 만들었던 현실 세상에 모든 사람을 데려가게 하지만 사회가 수준을 이용하여 구성하려는 것 그렇구나 우선 우선 너는 지구에서 지구의 내 이제 머리가 다 비슷해 아 이때 유네아는 기한 된 거구나 어? 그거 깨치로 바뀌었어 네잉 잠깐만 잠시만 한 분은 내가 입니다 자, 움직여 내가 돌아가자 내가 돌아가자 너가 우주가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옥에 있다 끝